1. 조국의 이름으로 우진한 발전을 했다. 어떤 계획입니까? 관군 장성들의 목을 따는 것. 목숨 걸고 넘어가는 우리 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섯 사람만 잊으면 됩니다. 조국이 빼반한 20명의 목숨과 반드시 받아가겠다. 언제 봤다고 아무 남자랑 덥썩덥썩 말썩는 너. 나 이해 못 해. 나한테는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정말요. 나 혼자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